자, 가보자!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시! 발로 그냥 발라버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무겁다, 무겁다. 미안하다, 무겁다, 무겁다. 미안하다. 울자다 이래됐노? 아니, 이거 아니야. 누나. 누나. 잘해볼게, 잘해볼게. 잠깐만. 아, 차가워. 야, 잠깐만, 제대로 잡아. 아니야, 나만 못. 제대로 잡아, 아니야, 나만 못. 야, 너무 그래. 야, 이 자식아. 아, 차가워, 여러분. 시 하지 마. 아, 차가워, 여러분. 야, 침착해, 침착해. 잠깐만, 야, 한 번 더. 야, 내 놈 봐. 잠깐만, 야, 한 번 더. 야, 내 놈 봐. 내 놈 봐. 아, 오케이. 아, 됐어, 됐어, 됐어. 잡아, 잡아, 잡아. 야, 야, 천천히, 천천히. 잡아, 잡아, 잡아. 야,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김수님, 잠깐만. 너 내 놈 봐. 정신 잘 집중해. 들어가, 들어가. 내 놈 봐.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발이 힘들어진다. 똑바로, 김수님. 알았어? 야, 너 발에 벌 있어. 야, 너 발에 벌 있어. 발에 벌 안 해. 발에 벌 안 해. 야, 맨지 마. 말고. 야, 맨지 마. 말고. 벌에 쏘여봤어. 벌에 쏘여봤어. 나 은균실 가봤어. 야, 꺾인다, 꺾인다, 안 돼. 꺾인다, 꺾인다, 안 돼. 야, 중요한 건 꺾이냐는 대화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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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냥. 안 돼. 발은 뭐야, 꺾였잖아. 아니. 제대로 해. 야, 집중, 집중, 집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신나게 가자. 가자. 자, 자,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다이스. 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씨, 스키즈 통에 들어갔어. 야, 씨. 스키즈 통에 들어갔어. 직영훈아. 야, 두 번만 잘 넘겨. 우주 형, 우주 형. 직영훈아. 아, 여기 앞에는 좋은데, 지금. 들어가, 들어가. 그렇죠. 제대로 잡았어. 나이스. 그렇죠. 자, 바로 들어가. 제대로 잡았어. 나이스. 들어가.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나도 잡았잖아. 야, 이거 연습 때 이런 걸 연습했어야 돼. 야, 코. 춤 노랭만 할 게 아니야, 이거. 자, 1분 남았습니다. 잠깐만. 우주, 우주까지 와야 돼, 우주까지 와야 돼. 우주야. 우주야, 잡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감독님, 물 가득이요. 들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무겁다. 야, 물 가득이야. 무겁다, 무겁다. 들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자. 야, 무겁다. 야, 내 점그레 입 딱 주고 가. 주세요. 아니야. 주세요. 아니야. 야, 무겁다. 잘 잡아. 아, 이거 모른다, 모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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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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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 나이스. 야, 역전 직전이야. 오케이. 경기 재밌어진다. 봐. 자자자자 이것만 가면 이제 역전이야. 야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진경훈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진정. 진경훈아 좋다. 네 나이스. 안정적이야 완전. 됐어 우리 차려잡았어. 10. 2. 8. 7. 이것만 넣자. 천천히 천천히 하나 할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 잠깐만. 와 다리 진짜.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우리가 이겼네. 스키즈. 승리. 승리. 와 근데 멋진 승리였어. 와 잘한다. 너희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냐. 감을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공평하게 대패 한 번씩 하고. 끝되는 걸로. 세상 섭 Rabbit 가정 선ですね.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ām6으로inhares다. 배패 넣어주세요. 아 직접 하시려고요? 아 밀게요 제가. 아니 장갑 치워요. 자 빨리 빨리.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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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밉는대. 에휴? 아 뭐하는 거야? 왜. 뭐야? 그냥 아님 제가.. 하나 둘 셋. 오.. Are you real α의 조심 조심 조심. 오 형 잠깐만요. 조심조심조심 오 형 잠시만요 오 형 바로 통과하죠? 조심 자 승민씨부터 아 우리 승민이가 아니 솔직히 승민 대신 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도 돼 그거 가능해요? 어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우리 멤버들이 잡아주고 우리 신곡을 한 10초 정도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한 운동만 너무 홍보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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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운동만 홍보해 감사합니다 용체로 해도 차가워 어? 어? 라떼 해달라고 라떼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박수 시작 자 홍보 아이 뜨거운 여름에 얼음만큼 시원하고 차가운 저희의 타이틀곡 특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이미 끝났는데 이거 자 고생하셨습니다 와 백타가 온? 어떡해 나 원피스 입고 왔어 오늘 아니 오늘 우리 야 너무 일 아니야? 와 운동이 뜨거워 지금 이렇게 하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손님이 오셨으니까 우재가 이거 할 동안 소감을 한 분씩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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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우리 승리 씨부터 소감을 예? 안 된다 이거 잠깐만 이게 바로 오네? 우와 자 그래도 오늘 진짜 해외 일정도 봤는데 해외 일정도 봤는데 해외 일정도 봤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어땠는지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영혼이 사라졌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차가움도 잘 참으시는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많이 웃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재밌는 게임 잘 즐기다 가는 것 같고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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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재 못됐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배님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오늘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일단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찬 씨 네 정말 다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재미있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겠다 이예디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홍길동전 시크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예끼야 오재 형 진짜 팬이에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스키즈 고맙습니다 스키즈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 바닥이 안장났어요 이번 우승은 총 별 11개를 획득하셔서 송길동전이 승리하셨습니다 선물은 별 위에 11개 떠있는 게 끝이에요? 블 01 Hub 스크립 스크립